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그게 사람이고 능겐인데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런 걸로 가만 놔두지 않아. 내가 용납하지 않아.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이란 동물은 우리가 딱 바로 앞에 있는 진실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유튜브에 덧글을 당겨 그런 걸 다뤄요. 일본에서는 띠동갑이 결혼하는 게 되게 많다. 아직도 절반가량이 띠동갑으로 결혼을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 후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늘상만한 중년 여성의 빈곤으로 다 뒤지고 나면 그러면 여자들이 현실적으로 남자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능력을 잇는 것들을 선호하게 돼서 나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일단은 이게 일단 약을 너무 거하게 팔았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심지어는 KBS에서 나왔던 다큐거든. 일본에 대해서 다큐 찍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내 유튜브에도 그렇게 덧글을 다는데 그게 진실이랑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우선 깔끔하게 통계부터 제가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계 출처의 게 어디 있냐면 이거 후생노동성에서 온 통계거든요. 그래서 후생노동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뭔가 보건복지부라던가 여성가족부라던가 고용노동부 이걸 다 합친 기간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에서도 후생성 노동성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일본 전체 평균 결혼 그 나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3배의 결혼을 더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한 20만 명 조금 넘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3배, 한 60만 정도가 결혼을 해. 이것도 결혼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가지고 60만으로 줄어든 거거든. 근데 이 60만 커플의 평균 나이 차이를 봤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살이 나왔어. 초혼 기준으로는. 초혼 기준으로는 1.7살 차이가 났고 그리고 전체 재혼까지 포함했을 때는 2.3세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혼만 봤을 때 이게 남자가 3살 많아.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혼만 봤을 때 평균 나이 차이가 3세로 나오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나이 차이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이 평균 분포도를 보더라도 7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 있잖아요. 7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이 1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더 많아. 우리나라는 7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 보잖아. 이것보다 더 높게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엄청난 계획 차이가 나왔는가 하면 KBS에서 약을 팔았던 것은 그게 전체 결혼 건수를 본 게 아니라 하나의 결혼 정보 회사에서 나온 것 있죠.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약을 판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먹힐 수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 그리고 한국 남자한테 일본이라는 것, 서신여라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였던 것 같아. 유토피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렇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슉슉 받아들인 게 아니었을까. 물론 일본 여자, 서신여와 한국 남자는 잘 맞는 구석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 보면 약간 피해자들의 모임 같은 피해자가 일본말로 히가이시아인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일본 남자랑 일본 여자가 있으면 일본 여자가 약간 피해자 같은 느낌이 있으면 사실 한국 남자랑 한국 여자가 있으면 한국 남자가 약간 피해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존나 조련당하잖아. 책증맞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만나다 보면 이게 잘 되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의 그 조련의 결과에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일본 여자는 갬동을 느끼거든. 그리고 특히나 일본 여자들은 뭐 이제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는 이제 어? 정말?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사회적으로 일본 여자는 학습을 좀 많이 해, 이래저래. 여자라는 동물은 원래 다 감정적인 게 있는데 일본 여자들은 감정 컨트롤하는 방법을 조련을 받거든. 조련이라기보다는 학습이지. 한국 내에서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게 지 꼴리인대로 그냥 다 개알이 지기고 이런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걸크루쉬라고 하거든. 일본에서는 이런 여자가 그냥 미친년 취급받는단 말이야. 일본에서는 일본 그리고 그 나라는 이게 뭔가 여자가 감정적이고 지 멋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 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자 스스로도 뭔가 부끄럽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자기 감정대로 막 이렇게 토악질 부리는 걸 이걸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지메이 국가다 보니까 이런 여자는 무리해서 왕따를 당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랑 이렇게 더 잘 맞는 건 있지만서도 근데 문제는 12살 차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누구나 어디든 늙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많이 없어. 있긴 있는데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일본으로 이렇게 자주 간 건 아니지만 내가 일본에 살았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반출을 해보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본 여자들은 확실히 한국 여자보다 얼굴을 더 봐. 얼빠 라고 하지. 얼빠. 얼굴 잘생긴 남자면 깜빡 죽어. 이케맨이라고 하는데 이케맨 완전 깜빡 다 뒤진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그 유튜버 중에서 김달 같은 유튜버 있잖아. 그 사람 가면 일본 애들은 지가 다 먹여살릴걸 진짜. 그래서 특히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나는 이게 김달이랑 에이전트 H가 있으면 사실 이 에이전트 H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남자들은 그래.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성 굵고 힘 있고 이런 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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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미적감과 멸치들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남자 존나 여리여리하고 있잖아. 이게 턱선 존나 날렵하고 샥 뺄 것 같은 이런 얼굴 되게 좋아. 약간 멸치를 좋아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연예인들 보면 멸치들 존나 많거든 진짜. 그게 그 나라 미의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쁜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나이도 차가 많은 것보다는 점점 적은 걸 선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후상성에서 하나 통계를 더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본 여자들한테 선호하는 나이차, 배우자로서 그거를 이제 조사한 게 있거든 뭐 표본은 많지가 않아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3천 36명인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일본 여자들은 동갑을 제일 선호해요 동갑을 그래서 이 3천 36명 중에서 배우자로서 동갑을 가장 선호한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 677명이 동갑을 선호하고 1살 위는 245명 그리고 2살 위는 567명 그리고 3살 위는 319명 그리고 4살은 151명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 근데 일본은 4살차부터 확 떨어져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띠동갑을 12살 위를 선호한다는 사람은 3천 36명 중에서 한 명 나왔어 한 명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냉정하게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게 포기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남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뭐냐면 일본처럼 이제 디플레 오고 중년 여성 빈곤이 오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뭐 이제 12살 어린 여자를 좀 헐값으로 살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그런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인생이라는 건 삶이란 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이게 진짜 이렇게 나이차 많이 나는 결혼을 원하시면요 일본 여자를 원하는데 나이차까지 원하는 건 너무 이건 너무 도둑놈이 아닌가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가라는 거지 베트남 근데 베트남 고기 가면 통수 존나 때리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장난 아니란 말이야 탄 오지게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참 인생이라는 건 참 진짜 고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튼간에 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유토피아는 사실은 전부 구라였다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